안녕하세요. 카카오토의 허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댓글로 인해서 약간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과 카톡으로 응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전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위 추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과 고급 영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견적을 요청하시면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전화오는 것은 거의 제가 직접 상담을 합니다. 제가 또 미팅 중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 여비서가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견적이 시간별로 한꺼번에 막 왕창 옵니다. 그냥 두루룩 두루룩 이런 식으로 막 들어오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전화 상담을 하다 까먹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오류가 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적 요청을 하는 것이 좀 안 갔을 때 시청자나 구독자분들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일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가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점 제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럴 때는 제 지통전화나 카톡으로 지금 상담이 안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그 점 많은 양지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프로모션에 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주에 프로모션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BMW가 520i가 할인이 얼마냐? 저번주에 900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주에 또 보면 또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게 가장 큰 데가 BMW하고 벤스하고 랜드로바 이런 종류입니다. 날 그 날 프로모션이 항상 달라집니다. 근데 이 시청자분들은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저번주에는 900이었어요. 근데 이번주에는 1000이에요. 근데 이번주에 다른 업체에 이제 견적 요청을 해본다 말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1000만원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왜 다른데 1000인데 900이냐? 그럼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죠. 지금은 1000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라리 말씀을 해주시면 괜찮은데 할인이 더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남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쌈은 샀지 제가 비싸게 판매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포르쉐와 마세라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에 이어나올 자동차 신차 정보와 프로모션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르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포르쉐는 독일의 정통 스포츠카입니다. 드림카죠 드림카. 제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영업 때문에 두 달을 샀다가 팔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차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가 지금 한 6, 70대 정도를 제가 지금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도 제가 4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이 포르쉐는 제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 포르쉐는 저에게도 드림카이기도 합니다. 이 포르쉐는 유일하게 인디 5도식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벤스나 BMW 같은 데서는 이미 한국형 옵션을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그 차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을 더 할 수도 없고 만약 추가 옵션을 하게 된다면 인디 오더라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죠. 인디 오더란 뭐냐면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이 옵션을 많이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디 오더라고 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인디 오더를 넣게 되면 독일에서 직접 차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18 카이멘을 보겠습니다. 8500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고 계약하시면 한 1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쉐 파나메라 보겠습니다. 이 포르쉐 파나메라는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델입니다. 역시 계약하면 올해는 받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자그마치 이 파나메라가 인디 오더 옵션이 무려 한 500여 가지가 됩니다. 500여 가지. 뭐 열쇠고리 색상이라든지 뭐 외관 색상 그리고 뭐 휠이라든지 가죽 시트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썬루프 배기 머플러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그래서 보통 옵션을 넣어서 잘나가는 모델을 보게 되면 파나메라 포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만 한 1억 7천 정도 선 gts는 한 2억 2천 선의 모델들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로모션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포르쉐를 제가 상담을 해보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보다 차를 좀 언제 빨리 줄 수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포르쉐를 프로모션을 논하기는 조금 포르쉐 타시는 분들이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가져봅니다. 거의 이 포르쉐는 프로모션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르쉐 911 까레라 보겠습니다. 까레라 까레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억 4천에서 1억 8천 뭐 옵션 넣으면 더 많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가격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레라 같은 경우는 계약하시면 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받으실 수 있고 다음으로 포르쉐 마칸보겠습니다. 이 마칸도 상당히 인기 있는 모델입니다. 역시 인디오도입니다. 차량 가격은 7,450이지만 옵션을 보통 다 넣으셔야 됩니다. 옵션을 넣으시게 되면 9,000 초중반대 가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카이엔 아주 상당히 인기가 많은 차종입니다.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또 차종이고요. 옵션을 역시 넣으시면 대략 1억 한 3천 초중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금도 보시면 포르쉐는 좀 다른데하고 좀 다릅니다. 1억 5천 미만은 계약금이 300만 원이고 1억 5천 이상은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인디오도를 했다가 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 차를 제가 빨리 드리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 카이엔이나 마칸 그리고 파나메라 같은 경우는 좀 차가 빨리 필요하신 분들 리스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차량을 추려서 조금 빨리 드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 포르쉐 차량이 좀 빨리 필요하신 분들은 리스로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토에서 아시죠? 실시하는 특별 핫딜 제로플랜 리스입니다. 이 가격 굉장히 핫합니다. 차종 전부 다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 A220 세단 인기 폭발입니다. 53만 원. 벤츠 E300 세단 100만 원. 그리고 이 BMW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3GT 58만 7천 원. 320d 58만 원. X3 85만 원. 벤츠 350L 롱바디 모델이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선납금 10% 내셨을 때 월 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습니다. BMW 730d x드라이브입니다. 월 리스료 168만 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기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초기에 돈 하나 필요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0개월을 월 나비금만 내시고 60개월 만기 후에는 반납 인수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은 허자 하자 호자가 아닌 일반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핫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토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제로플랜 장기렌트입니다. 차량 대신에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현대 gv80입니다. 차량가격 6580만 원일 때 94만 원입니다. 차종별로 보게 되면 7천에서 풀옵션이 9천까지 가거든요. 이 차종 제가 골고루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종이 가격이 올라가면 월 나비금도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펠리세드 역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옵션별로 선택 다 가능하고 63만 천 원입니다. 모하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모하비는요. 79만 7천 원 그리고 인기 폭발의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역시 제가 차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50만 7천 원입니다. 역시 옵션이 올라가면 월 나비금도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죠? 푹푹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 마세라티가 이번 프로모션 굿입니다. 굿. 마세라티를 기다리신 분들은 아마도 이번 3월이 마지막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마이 모델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극소량. 마세라티 기블리 보겠습니다. 1억 2천에서 1억 4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종별 구매 조건별 보이시게 되면 1,560에서 2,210만 원 할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쉽게도 말하면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타사를 쓰시면 차량가격의 11% 그 다음에 자사금융 쓰실 때 13% 신한카드 이용하시면 차량가격의 15% 여기에 플러스 알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블리 고장가 운영리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가격이 1억 2천 6백입니다. 예를 들면요. 초기 부담금이 쉽게 얘기하면 선수금입니다. 선납금 포함해서 처음에 초기 비용 3,240만 원 지불했을 때 월 라비금이 10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마세라디 꽈또르 포르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현금 11% 타사 13% 신한카드 15%입니다. 1억 6천에서 2억 4천까지 진행되며 할인은 2천 4백 30에서 3천 6백 플러스 5종 세트 여기 아시죠? 알파가 있습니다. 알파. 그리고 고장가 아까 제가 말씀 운영리수 1억 6천 2백일 때 초기 부담금 4천 100만 원 36개월 하실 때 월 라비금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세라티의 그 SUV입니다. 르반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반떼 프로모션입니다. 르반떼 역시 할인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1억 3천 2백에서 2억 2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할인을 보게 되면 1980에서 2천 5백만 원 플러스 5종 세트 여기에 아시죠? 플러스 알파 분명이 진행됩니다. 역시 고장가 운영리수 보시게 되면 르반떼가 1억 4천 100만 원일 때 초기 부담금이 3천 6백만 원 월 라비금액은 1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그란트리수모하고 그란까브리오는 단종이 되었고 이제 신형 모델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드림카 포르쉐하고 마세라티를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제가 수입차 프로모션은 모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차가 남아있는데 일본차는 제가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차를 방송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도 한국인이라 일본차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차에 대해서 프로모션이 정말 정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토 홈페이지나 카카오토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러시면 거기에 프로모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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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